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 남자 혹은 여자랑 어디까지 갔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 전형적인 TMI 질문에 속하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를 듣건 듣지 않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건 이거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연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한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잘해주지만은 잘해준다라는 게 나를 자기의 소중한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자유로운 존재로 대해주는 거랑 물건으로 소중하게 가꾸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질문하는 사람 자체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신체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넌 왜이렇게 머리가 커? 라든지. 아니면 넌 왜이렇게 키가 작아? 라든지. 사실 그 연인관계라고 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하더라도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 즐기는 시간들인 건데 그걸 즐기는 관계인 건데 머리가 크더라도 크기 때문에 귀엽고 그리고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담하고 너무 귀엽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넌 왜 이렇게 키가 커?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커? 그러면 이게 자기 존재를 용납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진심으로 그런다면은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그렇지 뭐 라든지. 남자가 그렇지 뭐 라든지. 이렇게 성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만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성교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이성에 대해서 성 비하를 한다고 한다면 제 얼굴이 침뱉기라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보면 분명히 이성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성을 탐구하지만은 그 이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순적인, 자기 모순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연 중에 그런 말들이 이성교제하는 가운데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살아야죠. 왜 이성을 만납니까? 이성을 비하할 것 같으면, 이성을 비하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성을 만납니까? 그렇죠? 네 번째, 이제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뭐 이런 말임. 이런 말을 나오기까지에는 오랜 과정이 있었겠죠. 뭐 참아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각 이 여자친구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만날 때마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형제는 되게 긍정적인 친구라서 만날 때마다 용기를 묵도다 주고 긍정해지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 너무 이제 지쳐.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만 해놓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되게 황당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터뜨리는 건 참 아쉬운 대목이 있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메세지. 그래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지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아이메세지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난 이런 마음이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메세지로 그 상황들을 풀어가는 대화의 노력들. 그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해야 될 기술인 겁니다. 누르고 누르다가 나중에 터뜨리지 말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됐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가 아름답게 사랑을 하지만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사실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나중에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솔직한 자기 반성과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들은 나중에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됩니다. 그런 걸 연인관계에서부터 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인관계는 사실 그것 자체가 결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불완전함이 주는 강렬한 끌림이 또 있죠.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집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자체가 완전한 시간이라기보다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 훈련해가는 시간, 함께 성숙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 시리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